당장 2차전지 10배 성장합니다. 반도체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한다. 이 숫자 자체가 제시하는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간중간 저희 회장님이 그런 거 이제 불량식품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게 그 회사가 불량하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굉장히 양호한 식품들을 먹을 수 있지만 불량식품도 가로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두 번씩 외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유연하시네요. 그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중시하는 건 이쪽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드려도 이쪽을 조금만 얘기 드리면 또 이쪽으로 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같이하는 가치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국내 운영을 총괄하고 계시는 고태훈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펀드어즈에서 주식부문 최우수 펀드 매니저사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에 에셋플러스는 좋아하는 하우스기도 하고 굳건한 투자 철학과 워낙 열심히 하시는 하우스를 알고 있고 거기서 또 국내 운영 쪽을 총괄하셔서 또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첫 번째 손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주목받는 가치투자자시고 저도 사실은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펀드 매니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셋플러스 하면은 강방천 회장님의 투자 철학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하우스인데 그 강방천 회장님의 수제자로서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시고 또 회장님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사실은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자체가 회장님의 투자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회사이고 그 투자 철학을 통해서 리치투게더 펀드들을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저의 뭐 주식에 대한 생각들 가치투자에 대한 생각들은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운용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가치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때 좀 에셋플러스의 차이점 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가치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투자라고 한다면 좀 저평가 받고 있거나 자산가치가 좀 지금 시장가치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런 저평가된 것들을 좀 많이 찾는 거라면 저희 에셋플러스에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실은 요새 뭐 제도권에서 운용하시는 모든 매니저분들이 모두가 다 사실 같이 투자를 하시다라는요. 기업 분석을 다들 하니까요. 네. 과거에 사실은 저희가 회장님한테 간혹 들으면 그 시대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 시가총액도 모르고 기업 이익도 모르고. PR도 모르고. 네. PR도 모르고. 황제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주가가 그냥 비싼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투자를 했던 시대 1세대 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좀 가치투자자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셋플러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중에서도 성장 가치를 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 기업 이익에서 모든 가치가 출발이 될 텐데 그 기업 이익에서도 나중에 이제 확장 가능한 그 가치를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셋플러스 안에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순이익 곱하기 PER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 PER에 대해서 기업 이익에 대한 그 질을 분석을 해서 PER을 부여하는 방식을 하는데 이 PER을 부여할 때 이익의 속성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뭐 뒤에도 이익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거든요. 결국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의 지속성, 비변동성,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은 오히려 채권이 유리할 텐데 주식으로 우리가 와서 투자한다는 건 결국 그 기업 이익의 성장 과실을 같이 누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가치 투자는 좀 성장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이 가끔 동태적 가치 투자라고도 하시기도 하시고 사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그런 동태적 가치 투자를 하시는 편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동태적 그리고 사실 정태적을 약간 바벨 전략처럼 쓰는 그런 쪽이죠. 저희도 그래서 균형감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정태적인 가치도 저희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함께해야만 고객분들이 좀 안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같이 부자되는 꿈을 이루자라는 게 펀드의 목표이고 리치투게더인데 그걸 이루려면 그냥 항상 동태적인 거 항상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좀 성장은 여력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과의 다른 부분은 사실 제가 SF 플러스에 입사를 하면서 주식이라는 걸 처음 접한 쪽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르다라기보다는 글로벌 투자를 국내 투자의 관점에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 회장님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카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차이나 리치투게더가 사실 텐센트와 함께한 역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을 저희가 글로벌에서 보고 국내로 가져와서 회장님의 투자관들도 대부분 다 해외 기업을 보고 국내에서 가져와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에서 좀 더 강화돼서 하는 편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거의 대부분 저도 국내 기업 탐방도 가고 국내 기업 미팅도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IR 자료 보고 트랜스크립 읽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는 거를 거의 업무 시간 대부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셨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성장주 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주와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성장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장주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펀드에서 추구하는 투자 철학이 사실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강건한 1등 기업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성장 기업은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 성장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집중을 많이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요소를 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꺼려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러한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수주 나왔던 게 내년에 갑자기 10배의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뒤에 이익의 지속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거기서 이제 물음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면 사실 필터링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장하는 쪽이 10개가 넘는다 해도 그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갖춰진 기업은 좀 사실 좀 어느 정도 추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보면 좀 성장의 가능성이 조금 더 가시성이 높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추정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개인 투자들이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하는 건 좀 산업적인 어떤 성장 혹은 섹시함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그 개별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지속성 혹은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강과된다. 그런 차이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마 예시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예시가 있을 텐데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로 좀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그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위믹스라는 것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물음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적인 걸 더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작년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핫했던 것도 중에 하나가 또 AR, VR 컨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인력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그래픽 그들이 사실 절제적인 시간이 더 늘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더 채용하지 못하면 매출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매출의 한계를 가진 기업보다는 저희는 인텔렉철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을 직접 보유하고 디자인을 직접 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확장성의 문제, 확장성의 캡이 있느냐, 이게 뚫려 있느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캡파의 확장 스토리는 굉장히 좋지만 그 뒤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속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익의 속성으로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익의 확장 가능성은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고 저희가 주목하는 성장가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속성에서 이익의 지속성과 이익의 예측 가능성, 이익의 비변동성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섹터별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한번 좀 들어주세요. 예를 2차전지의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의 섹터에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업체들한테 계속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커링 매출이 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이들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주 베이스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캐파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그 뒤에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 앞에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이익을 낼 수 있고 리커링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좀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가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기업은 좋다. 이렇게 저희가 투자하기보다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성장하면 그 뒤에서 꾸준하게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반도체 소재 기업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에는 투자가 많을 수 있지만 그다음 사이클이 되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가 또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고 소재 쪽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저희랑 어프로치가 좀 비슷하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성장산업을 안 본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지만 선택에서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그만한 투하 자본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쪽보다는 좀 그 밸류체인에서 조용히 더 큰 수혜를 꾸준히 볼 수 있는. 저희도 사실은 소재 업체들을 좀 그중에서 선호를 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때도 그랬고 지금 2차전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처럼 매니징을 하고 올해 이렇게 매니징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쪽은 소재를 비교적 선호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실제 거기서 높은 수익, 진짜 슈퍼 개미로 도약하신 분들의 스토리엔 항상 장비주나 그러니까 정말 수주가 없어서 굶다가 갑자기 막 팍 터지면서 주가가 치솟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호도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 자체가 제시해주는 매력이 좀 사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 삼성전자나 SK하니스나 같은 기업들이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관리를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분기 매출이 굉장히 괜찮다거나 영업이익이 괜찮다. CR이 들어오죠. CR이 들어오서 바로 또 깎여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불안정성이 굉장히 컸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들의 기술적인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받았던 피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는데 이들이 성장하는 건 사실 또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라든지 이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2차전지 10배 성장한다. 반도체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한다. 이 숫자 자체가 제시하는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같은 매니저들이 큰 자금을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중간중간 저희 회장님이 그런 걸 양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맨날 우리가 양념이라기보다는 불량식품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게 회사가 불량하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굉장히 양호한 식품들을 먹을 수도 있지만 불량식품도 간혹 먹을 수도 있고 당기죠. 그 불량식품들을 좀 얹어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두 번씩 외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유연하시네요. 그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중시하는 건 이쪽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드려도 이쪽을 조금만 얘기 드리면 또 이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는 항상 축은 여기에 두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방산업을 먼저 자꾸 보시는 전자, 자동차, 사실 배터리 다 사실 전방산업이 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밸류체인에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 산업이 조명을 받아서 올라갈 때도 결국은 전방에 있는 주식이 먼저 오르고 예를 들면 앤솔이나 SDI가 오르고 그다음에 소재가 오르니까 이건 나중에 사도 돼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대장장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비나 소재, 뒷단에서 리바이스 모델 네, 그렇죠. 앞에 너무나 많은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물론 이제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저희가 사실 인간으로서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이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희가 거기서 뭔가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뒤에서 꾸준하게 주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내주는 인여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을 투자해 놓으면 사실 이건 항상 안전마진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돈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써넣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도를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프로TV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에셋플러스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고 주변에서 내 지갑을 열리게 하는 걸 찾아라 이런 말씀을 강반찬장님 나오시면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말은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주변의 생각들을 많이 들어보고 토론해보고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대표님도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지면 피부 미용 가서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시잖아요. 회장님도 항상 그런 걸 강조하시죠. 가서 체험해봐야 된다. 결국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경험의 효용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요새 같으면 과거에는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는데 요새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경험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유튜브를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 얘기하셨는데 저도 피부과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피부과 의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올려놨다. 정말 잘 올려놓으시잖아요. 그것만 하루에 제가 거의 한 20, 30개씩 봤는데 그거를 꾸준히 한 한 달 정도 보니까 피부과 상담해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정보는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나 체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얼마나 찾아보느냐 결국에는 찾는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유튜버들도 성향이 굉장히 나뉘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일반적으로 얼리어댑터에 좀 속하고 오피니언 리더에 좀 더 속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좀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보다 보면 얼리어댑터적으로 굉장히 제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진짜 그냥 20, 30대의 브이로그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걸 찾아다니는지 요즘에 가심비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저희 촬영하고 있는 더현대 서울만 해도 저도 여기 오픈하고 와가지고 일부러 보러 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열광을 하는지 젊은이들이 왜 열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나 얼리어댑터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체험으로도 연결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운용본부 안에서도 리서치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당연히 굉장히 잘 갖춰진 보고서로도 저희가 이야기는 안 오지만 매일매일 뉴스를 올리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서로 같이 얘기해보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하면 이런 서비스를 우리 팀 안에서 같이 다 한번 써보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여기 20대 여자는 어떻게 느끼고 30대 남자는 어떻게 느끼고 40, 50대 남자는 어떻게 느끼고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서로 좀 솔직하게 한 번씩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하다 보면 사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훨씬 더 평가를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더 접점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묻다 보면 조금씩 이제 모자이크로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뭐가 더 맛있냐 이렇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또 투자하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희도 주로 남성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팀이 망카페 같은 데를 많이 들어가서 뒤져서 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좀 날것에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한테 가장 가까운 여성들을 하면 저희 어머니, 저 와이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기업 지어소프트 아래에 있는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신선식품 배송업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 강남권 그리고 이제 한 분당, 성남 이 정도에 있는 5, 60대 아주머니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리하시는 부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기업 분석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오아시스 마켓 한 번 써봐라. 어떤지 한 번 좀 얘기해달라.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자꾸 마켓 컬리만 시키길래 오아시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번 시켜봐라. 그래서 한 3, 4개월쯤 지났을까 했더니 집 앞에 오아시스가 한 3, 4번씩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아 이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게 그들의 바이오스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 한 사람이 꼭 끝은 아니니까요. 항상 그들을 볼 때도 여러 표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와이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한 7, 8번째쯤 소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0명이 있다면 원리 어댑터는 아니시군요. 네, 원리 어댑터는 아니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 입고 다녀야 이제 좀 아 이쁜가 보다 이러면서 사는 스타일이어서 주식 관점에서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얼리 어댑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와이프처럼 뭐 이제는 유행이 어느 정도는 퍼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잘 자기가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제품 같은 거는 거의 다 주문을 다 해보는데 그러고 이제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이게 뭐 제가 일단은 강제로 사게 하니까 써보기는 하는데 저는 재구매를 하느냐를 관찰을 합니다. 재구매를 하면 제품력이 있는 거고 재구매를 안 하면은 제가 그냥 시켜서 일회성으로 끝난 거고 여러 가지 또 좀 디테일하게 좀 노이즈를 가리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의 또 차이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제 좀 숨어있는 종목을 발굴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끔 또 좀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알려진 것보다 오히려 막 뒤져가지고 막 숨어있는 걸 찾았는데 오히려 성과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남들이 좀 모르는 종목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SL플러스는 거기에 많이 얽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숨어있는 걸 찾는 데서 초과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디서 초과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영역 좀 혹은 일반 투자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좀 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초과 수익에 기여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약간 오리가 수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게 있지만 밑에서 엄청나게 발을 열심히 차잖아요. 저희가 탑10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대형주나 좀 익숙한 1등 기업들이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에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SF 플러스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거는 제 스타일도 약간은 다른 거는 저희가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판교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웬만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는 이미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이제 이 소식은 시장이 다 아는 거구나. 저희도 반포에 있기 때문에 좀 느린 편입니다. 사실 여의도에 있지 않으면 강남이나 판교나 다 좀 먼 편이어서 아무래도 건너 건너 듣는 소식들은 저희가 또 그런 거를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또 판교로 오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정보들은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반 기업으로 가보면 제조 라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제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는 건 저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요.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회장님의 투자 철학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리치 투게더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석훈 전무님이 투자 포인트가 좀 더 많은데요. 이 기업이 과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1등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도 1등 기업을 불황 속에서 마켓시어를 늘릴 수 있는 기업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또 중요한 게 주도권이거든요. 결국.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 루이비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루이비통이 이번 시즌에 어떤 옷을 올리느냐. 어떤 색깔을 올리느냐. 어떤 디자인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패션 업계가 싹 다 바뀌잖아요. 루이비통의 재무제표에 사실 그건 안 잡힐 수 있지만 그들의 주도권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이런 주도권은 굉장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네이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가 광고 시장을 완전히 주도할 때 네이버의 배너 광고가 살짝만 바뀌면 나머지 업체들이 싹 다 바뀌고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냐를 좀 많이 중시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기업들. 또 큰 기업. 네. 큰 기업. 1등 기업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에서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장 지수 전체로 보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패시브로 코스피에 그대로 투자하는 것과 저희처럼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의 차이가 평균 이상을 쫓느냐 평균을 쫓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균과 평균 이상을 설명드릴 때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게 한 반을 좀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한 반에 이제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고 성적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럼 과연 누구한테 투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려면 안정적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내주는 친구들의 포션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평균 이하에 있다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묶어놔야 이게 안정적으로 평균 이상을 저희가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정감을 위해서 그런 대형주들 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성장 여력이 계속되는 성장을 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뭐 숨어있다 안 숨어있다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VIP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으면 그만큼 밸루에이션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예측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마지는 좀 깔고 싶은 생각에 좀 밸루에이션이 낮은 걸 찾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거나 숨어있거나 본질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이런 걸 찾는데 그러면 결국 밸루에이션이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평균 이상을 구축을 하셨겠지만 밸루에이션적인 면에서는 조금 비싸게 구축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 펀드가 시장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밸루에이션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도 시장 PER이 한 10배 정도면 저희는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데 이게 꼭 저희가 항상 그걸 추구한다라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 가치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 밸루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기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자산 가치도 갖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기업들은 밸루에이션이 또 낮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바벨 전략으로 잘 구성을 하면 저희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4, 50% 이상 높은 PER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반대 방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랬었습니다.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에 연말쯤까지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최상위의 대형주들에서 보면 2차전지 셀업체들, 삼성바이오러지스, 셀트리온 같은 헬스케어, 바이오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위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 PER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아웃포폼 나름대로 내고 있지만 시장 PER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시장보다 낮은 PER로 갔던 때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PER에 집착한다거나 성장 가치는 항상 각광받는 영역이라고 한다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